최악의 경호의 수를 따져보겠습니다. 제가 잘 걸렸다 오르면 항상 이상하게 되니까요. 제가 미리 최악의 경호의 수를 살펴보는 게 액대 많은 느낌이라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조초첨을 위한 시드가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 대한민국이 톱시드라 불리우는 1번 포트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2번 포트로 밀리게 된 건데요. 이렇게 되면서 1번 포트에 있는 어쨌든 상위 랭커 두 팀 중에 한 팀과는 우리가 최종 예선에서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와 까다로운 죽음의 조에 편성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떠한 어떠한 팀들과 묶여야 우리가 이건 조금 느낌이 안 좋은데 쎄한데 이런 죽음의 조가 편성되는 것인지 좀 따져보겠습니다. 어떻게 포트가 나눠졌길래 우리가 2번 포트로 밀린 것이냐 이걸 좀 따져볼 텐데요. 표 하나 좀 보시죠. 피파가 어제죠. 6월 18일자 기준으로 해서 피파 랭킹 아시아 지역만 따로 내가지고 쭉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일본이 아시아 피파 랭킹 1위가 됐습니다. 일본 최근에 잘합니다. 선수 구성도 아주 좋고 경기력도 굉장히 좀 올라와 있죠. 2위가 이란, 3위가 호주, 4위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4위로 좀 밀렸는데 이번에 포트는 총 6개 포트로 나눠졌습니다. 항아리가 쉽게 얘기하면 6개로 나눠진 거죠. 여기 두 팀씩 집어넣은 겁니다. 이번에 아시아 최종 예선에는 12팀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항아리 6개에 두 팀씩 12팀 이렇게 나눈 거죠. 그러면 피파 랭킹에 따라서 두 팀, 두 팀, 두 팀, 두 팀씩 잘라서 6개 항아리에 12팀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 결과 1번 포트에는 일본과 이란 2번 포트에는 호주와 우리 대한민국 3번 포트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4번 포트에는 이라크와 중국 5번 포트에는 오만과 시리아 6번 포트에는 박항서 감독님의 베트남과 네바논 이렇게 좀 속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같은 포트끼리는 당연히 같은 조가 될 수 없고요. 다른 포트에 있는 한 팀씩 묶어서 6개 팀씩 A조, B조, 12팀이 싸우게 되고요. 각 조, 그러니까 A조, B조에 일단 상위, 1위 안 두 팀 안에는 들어와야 돼요. A조에 들어가게 되면 1, 2위 안에 들어가야 되고 B조에 들어가도 1, 2위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러면서 A조, B조, 상위 두 팀씩 총 4팀은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 직행을 하게 되고요. 3위 팀들 있죠, 각 조. 여기는 플레이오프를 쳐야 되는데 이게 다 끝이 아닙니다. 플레이오프를 치러서 이겨야 다른 대륙에서 올라온 팀하고 또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돼요. 굉장히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3위로 밀려서는 안 되고 무조건 2위 안에 들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2번 포트에 밀렸기 때문에 1번 포트에 속한 그게 일본이건 이란이건 간에 한 팀을 만날 수밖에 없고 이럴 경우는 선두 다툼이 굉장히 치열할 수 있고 만약에 2위로 밀린다고 한다면 3위에서 추격하는 팀들과 계속 싸워야 되기 때문에 야, 이거 경우에 따라서는 좀 이상해질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팀들과 묶여야 우리가 야, 이거 진짜 최악이다! 라고 따져볼게요. 1번 포트 1번과 이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팀 중에 어떤 팀을 만나는 게 더 최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일본을 만나게 되는 게 훨씬 더 어렵다. 얘기 좀 봅니다. 물론 이란도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란때 멤버가 좋잖아요. 아주문도 있고요. 안사리 파드도 있고 하지사피도 있죠. 골프파도 이제 베란 반드 같은 아주 뛰어난 선수가 있습니다. 유럽을 경험을 하고 이런 선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이제 이란과는 사실은 역대 전적도 좀 많이 밀려있죠. 31번 싸워서 9승 9무 13패 예 지금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예전에도 기억이 만나면 항상 까다롭고 피지컬이 좋고 거의 사실 이란은 유럽의 피지컬을 갖고 있는 팀이니까 쉽지는 않은데 근데 최근에 이란이 조금 주춤해요. 이번에 2차 해선 과정에서도 이란 잘못될 수도 있어 이런 얘기 좀 들으셨죠? 실제 2패를 당했어요. 지금 일본이나 호주는 전승이었고요. 2차 해선 때 우리도 지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란은 약간 2패를 안고 들어왔다. 약간 경기력이 한참 좋았을 때만큼은 조금 떨어져 왔다. 이런 느낌이 좀 있고요. 반면에 일본은 좋습니다. 지금 아까 아시아 피파란킹 1위라는 말씀을 좀 드렸지만 거의 주전급들이 다 골키퍼 포함을 해서 유럽파로 꾸려도 되는 그런 팀이에요. 골키퍼도 가와시마 있죠? 수비도 나가토모 언제쯤 나가토모 아직도 뛰어요? 미드필러 와 이 선수 진짜 좋죠. 가마다 나이치 지금 뭐 잉글랜드 진출설도 있던데 그다음에 공격 쪽에 오사쿠 유아라든지 그러니까 전 포지션을 유럽파로 다 꾸려도 될 정도로 굉장히 일단 그 구성 자체가 좋고 우리가 사실 뭐 일본과의 역대 총전적을 다 따지면 일본에 앞서 있지만 근래에는 우리가 좀 어려움들이 많았잖아요. 일본과 역대 통산전적은 80전 42승 23무 15패 많이 앞서 있지만 아주 최근에 있었던 생각하기도 싫은 그 참사 한일전 0대3 패배도 있었고요. 최근 A매치 한일전 6번을 묶어서 보더라도 우리가 2승 1무 3패로 밀려있습니다. 최근에 놓고 보면 우리가 결코 일본에게 쉬운 경기를 못했기 때문에 일본을 만나는 게 최근에 약간 떨어져있는 이란보다 더 까다로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1번 포트에서는 일단 일본을 픽하고요. 2번 포트는 우리니까 상관이 없고 3번 포트로 가보겠습니다. 3번 포트에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를 만나야 이거 더 어려운데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라고 좀 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번에 2차 예선에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어요. D조에 편성됐었는데 6승 2무 무패 1위로 올라왔고요. 22골이나 넣고 실점은 4실점밖에 없었습니다. 사우디하고 우리가 과거의 역대전적을 놓고 보면 이것도 좋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우디에게는 항상 쉽지 않은 경기들을 좀 했죠. 17번 그동안 싸웠는데 4승 8무 5패 우리가 패배가 하나가 더 많습니다. 최근 두 경기는 다 무승부 이기도 했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리고 전원이 사우디아라비아 리그에서 뛰습니다. 굉장히 조력적으로 뛰어난 팀이고 선수들 자체가 유연성이나 속도감이 있기 때문에 만나면 항상 좀 까다로워요. UAE 같은 경우는 이번에 2차에서는 G조에서 박강성 감독님의 베트남과 한조에 있었는데 일단 1위로 통과하긴 했습니다. 6승 2패 패배 간 점이 있었는데 여기는 우리가 역대전적도 19번 싸워서 12승 5무 2패니까 압도적으로 좀 많이 있었고요. 그래도 역시 UA보다는 사우디를 만나는 게 좀 더 어렵다. 3번 포트에서는 일단 사우디를 찍겠습니다. 가장 지금 죽음의 4번 포트에서 4번 포트에서 이라크와 중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는 좀 어디를 생각하시나요? 중국? 이라크? 저는 이라크라고 생각합니다. 더 까다로운 이거는 중국이 최근에 올라오고는 있죠.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뭔가 전개가 되지 않은 응집력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2차 해선에서도 A조에서 시리아에 이어서 2위로 통과를 했고요. 여기는 리티의 감독 중국 축구의 레전드죠. 리티의 감독이 이끌고 있는데 거의 다 중국 쪽에서 뛰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파니얼의 우레이정도가 유럽파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전력이 강한 느낌은 좀 아니에요. 역대전적도 우리가 공안증은 깨지긴 했지만 35전 20승 13무 2패 압도적으로 좀 우위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라크는 물론 이라크도 시조에서 이란에 밀려서 2위로 올라오긴 했는데 수비가 너무 좋아요. 공격은 되게 센 느낌은 아니거든요. 이번에 2차 해선에서 8번 싸워서 5승 2무 1패 근데 실점이 4실점밖에 되지 않아요. 골은 14골밖에 못 넣어가지고 폭발력은 없었는데 이런 팀이 상당히 좀 깨기가 어려워요. 수비자라는 팀이 주축은 거의 다 이라크 자국리에서 뛰는 거고 아주 일부가 카타르 같은 중동 아니면 러시아 이쪽에 뛰고 있고요. 우리가 이라크하고 역대전적은 20번 싸워서 7승 11무 2패 무승부가 상당히 많이 있죠. 이라크를 물론 당연히 우리가 객관적으로 전력은 앞서있지만 감독도 그렇고 여기 좀 까다롭다 수비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이라크를 픽하고요. 5번 포트는 5만과 시리아 사실 5번 포트 아래에는 우리가 뭐 객관적은 좀 앞서있긴 하는데 그래도 어디가 더 까다롭냐 이런 걸 좀 봐야 되는데 이 두 팀 중에는 5번 포트에서는 5만이 조금 더 어렵다 좀 이렇게 봅니다. 시리아 같은 경우는 물론 이번에 2차 해설에서는 중국을 밀어내고 1위로 올라오긴 했는데 근데 조가 좀 많이 약했어요. 중국이나 필리핀 몰디브 괌 같은 데랑 포함됐던 거고 또 지금 감독이 공석입니다. 시리아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동안 8번 싸워서 4승 3무 1패 이렇게 기록했던 게 시리아인데 5반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이번에 월드컵을 개최하는 카타르에 이어서 2차 해설에서 2위로 올라오긴 했는데 여기도 감독이 크로아티아 출신의 브랑코 이반코비치 감독이에요. 이반코비치가 누구냐면 여러분들 98 프랑스 월드컵 때 크로아티아가 4강 올라가면서 어마어마한 축구하잖아요. 진짜 멤버들부터 어마어마하고 슈케르 입고 막 그럴 때 이때 수석 코치입니다. 그러면서 이란 국가대표 중국 프로무대 중동쪽으로 진출해서 아시아 무대에서 잔뼈가 굵은 이반코비치 감독이 이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우리에겐 약간 싸한 느낌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오만하면 가장 또 기억에 남는 건 2003년에 오만쇼크 있잖아요. 1대3으로 췄던 그게 이제 우리가 오만하우스 왔던 역대전전 유일하게 패배했던 우리가 5번 싸워서 4승 1패인데 이런 오만쇼크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감독도 그렇고 오만 만나는 게 좀 더 까다롭다. 6번 포트에서는 레바논과 베트남인데 이거는 레바논은 2차 회사에서 우리가 만나가지고 이겼던 팀이니까 확실히 베트남이 좀 불편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박항서 감독님이 워낙 우리를 잘 알고 또 여러 정보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베트남은 어쨌든 계속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이렇게 올라오는 흐름이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베트남 만나는 게 이번에 베트남이 이제 UAE에서 G조에서 2위로 올라왔고 또 내용도 괜찮았어요. 5승 2무 1패 13골 놓고 50점을 했고 우리랑은 24번 싸워서 16승 6무 2패 우리가 진 적이 있습니다. 베트남에게 이런 흐름을 갖고 있는데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최악의 제가 뽑는 음 죽음의 조는 일본 대한민국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오만 베트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음 제가 뽑은 거예요. 네 제가 뽑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심할 수도 있으시겠죠. 어떻게 될지는 7월 1일 날 조추첨 그때 라이브로 한번 또 같이 보시면서 제가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최종 예선은 9월 2일 날 시작을 하고요. 내년 3월까지 좀 이어질 텐데 사실 근데 우리가 뭐 저기 최종 예선 걱정할 건 아닌데 사실 본선에서 얼마 성적 내릴지 걱정해야 되는데 조금 쉽지 않은 과정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고민들도 하는 거겠죠. 하지만 뭐 매경기에 우리가 집중해서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최종 예선은 진짜 누구 만날까? 네 제가 절대 잘 걸렸다 이런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